야 서둘러 주민센터 곧 닫는 시간이라고 아 그러니까 오늘 약속 취소하고 여기부터 가자니까 놀 거 다 놀고 와가지고 간당간당하게 아 영화가 그렇게 늦게 끝날 줄 알았냐고 미안 취업했다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거를 왜 누나가 챙기냐 누나니까 아 근데 내 예비군 훈련은 언제더라? 주민센터 간다고? 가는 김에 아직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고 좀 하고 와 아 참 그리고 아빠랑 나랑 건강검진도 해야 하니까 할만한 데 좀 있나 알아보고 아우 요즘 늙었는지 삭신이 쑤시네 그냥 네 아우 야 빨리 나와 알았어 어? 아이씨 너 때문에 주민센터가 벌써 문 닫았잖아 미안 누나 아 운 중도 넘을 줄 알았는데 아휴 이럴 땐 용자한테 물어봐야겠다 용자? 도와줘요 용자씨 어디선가 주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불러줘요 용자를 무슨 일인가 그대들 용자가 도와주지 아휴 이럴 Laughs 아휴 이럴